불우의 면공! 오늘 그야말로 시대를 뛰어넘어 전 국민의 사랑을 받은 미스코리아 대표 스타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요. 그럼 이분 먼저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9년 미스코리아 선! 독보적인 우아한 공여진! 홍여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79... 내가 어때요? 6번. 네, 6번 홍여진입니다. 엔딩 포즈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될래요? 여기입니다. 여기에게 미스코리포니아 출신. 제가 실은 6년 77년도에 미국 이민을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그 70년대는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라 미국 가면 못 와요. 진짜?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작이 됐어요. 이 어린... 모르지 자기는? 어린 알잖아. 혹시 대한뉴스 할 때가 언니때였어요? 우리때였어. 우리 대한뉴스 나왔을 때야. 정말 홍여진 씨가 너무 동안이라는 게 체감이 됩니다.